자 왼쪽부터 봐주시겠습니까? 네 왼쪽부터 자 왼쪽부터 봐주세요 네 가볍게 손인사로 자 정면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? 네 감사합니다 네 손인사도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? 네 왼쪽 위에 계신 팬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B씨 반갑습니다 네 오늘요 우리 박서준 배우님을 위해 응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준형 화이팅 네 재밌게 보다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B씨와 정국씨가 저희 영화 드림을 응원합니다 오른쪽으로 모십니다 오른쪽으로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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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